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일도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.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돌풍과 천둥, 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낮 기온 30도, 대구 34도,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. 인천 아침 기온 19도,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고향 낮 기온은 32도,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. 경기 남부지역 낮 기온도 29도를 웃돌겠습니다.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